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2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C English는 이름 어려워요. 동격이죠. 컴마에 보호를 썼습니다. Second를 두번째 딸인데 Of John English 실제 주어는 LC English가 was born, be born, 수거죠. 태어나는데 이 넓은 장소 인도에서 온 날짜죠. 16일날 8월 1824년도에 그녀는 가졌는데 Have fortune, 행운 행운을 가졌다. To have가 앞에 나오는 명사인 fortune이라는 명사를 시켜주는 형용사용법이요. Have enlightened parents 하는 enlightened 과거 분사가 뒤에 나오는 parents 시켜주고 계몽된 계몽되어진 계몽되어진 좀 시대를 앞서간 부모님을 후 이 부모님들은 considered 고려 했는데 교육 인데 딸의 교육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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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as 대시 받아주는게 지금 단수 형태 에듀케이션 받아주고 있습니다. 교육인데 아들의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with support GG 과 함께 Of her father 그녀는 English이죠. 시작했는데 to train하는 것을 목적어 훈련 하는데 as a doctor로서죠 의사로서 훈련하기 시작했다 terrified 과거 분사요 by the poor medical treatment for female patients까지 끊어주시고 콤마 잡고 주어와의 관계 비교했을 때 terrified 되어져서죠 공포에 휩싸여 저서 바이모의 나쁜 의학적인 치료 공포에 쌓였는데 by female 여성 환자 여자 환자들 대충 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세웠어요 병원을 여자들을 위해서 복수 형태죠 에덴버그의 이니치역이 항상 이런 것을 주의하시고요 왜 이랬듯이죠 거기서는 장소에 부서를 적고 그곳에서 step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구성되었는데 consist 구성 오직 여자람만 됐겠죠 당연히 느낌상 그렇죠 women 여자들로만 구성된 그녀는 또한 actively 하게 engage 되었어요 그래서 once engaged 또 수동체로 썼죠 연관 활기차게 연관되었다 연루되었다 in 어디에 politics 정치 그리고 실제 중원은 또 그녀는 이랬는데 for women 여성의 투표 권리를 위해서 이랬다 자 그리고 아웃브레이크는 무슨 뜻이자면 발생 질병이나 전쟁 같은건 아웃브레이크래요 of first world war 1차 세계전의 발병은 아 발생은 자 턴드 바깥다 자 A인 그녀의 관심 자 턴 A인투비죠 투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전치사니까 지에 ing 전치사의 목적어 ing 주의하시고요 돕는 것으로 바뀌었어 자 트롭스는 군인들을 자 그리고 그녀는 자 오일관 아이스대 했어요 조직 조직 자 들어가네요 자 조직했는데 자 14개 의학 아 유닛 단위 그룹이라고 하면 되요 자 투 샌드 할이죠 앞에 나오는 유닛 수시키는 효용사용법 보넬 투는 전치사 어지로 투 배틀필드는 게임이름이죠 전장 전장으로 전쟁 장소라는 뜻이에요 트루하우스는 전체 지역이죠 전체 지역인데 유럽에 자 caring for boss soldiers and civilization suffering from sickness 분사구조죠 또 컴마했으니까 자 잉글리시가 지가하다에 능동의 뜻이죠 그래서 능동의 뜻 care for 돌보다 자 돌보는데 자 보스 A&B 지금 세모칸을 잘못 쳤죠 자 보스 soldiers 군인들 자 and civilization 시민들 자 시민들이 어떤 시민 suffering 자 자기들의 격단이 능동의 뜻이에요 자 suffer from 고통받는 자 질병 고통받는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면서 능동 자 잉글리시는 became ill 비동사 지금 이형식 동사 뒤에 아파졌다 러시아에서 자 그리고 잉글리시는 and was be forced to죠 강요되었는데 to return 돌아가는 것을 목적어 강요 되었는데 돌아가도록 to 어디에 또 to는 전치사죠 전치사 어디로 자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녀는 브리튼 영국으로 자 그 다음 자 where 이런것도 항상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계부사 뒤에 완벽한 문장 자 그리고 컴마가 있으니까 바꿔쓰면 and there로 바꿔쓰는 계속적인 법이죠 관계부사에 자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에서 브리튼 영국에서 그녀는 죽었는데 1917년에 그 자는 여전히 삽입절이구요 기억되어진다 수동탭 as as wonderful 놀라운 여성인데 of 어떤여성 열정 그 다음 강함 자 강함이랑 그 다음 kindness kindness 친절함 자 강함까지 저렇게 자 여기서 주의하는건 오브 뒤에 명사를 하나 둘 세개를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품사는 형형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오만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형태로 써주시고 해석은 형형서로 하는거 그래서 문제 정답보시면 남녀비율이 동등한게 아니고 여성으로만 된걸 했죠 스탑은 3번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주제에 소재적인 소재를 정리하면 자 이분이죠 엘씨 잉글리쉬라는 요분의 1화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씨 잉글리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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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